안녕하세요. 엄빠한테만 알려주기 아쉬워서 올리는 유튜브, 약사 딸래미 약딸입니다. 12월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되었죠? 앞으로 바이러스의 확산과 백신 접종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왕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현재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분에는 비타민 D, 메가도스 레티놀, 비타민 C, 아연, 퀘르세틴, 유산균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데이터가 가장 많이 축적된 것은 바로 비타민 D인데요. 핵심은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고 증상의 위중도 또한 더 크다는 것이에요. 대규모 임상 연구가 충분히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연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13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코로나 감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예요. 코로나 음성 그룹의 평균 비타민 D 농도는 17.7, 코로나 양성 그룹의 평균 비타민 D 농도는 14.1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어요.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염증 인자 수치가 더 높았고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비타민 D가 코로나의 중증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타민 D의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비타민 D가 면역력, 특히 호흡기계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세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체내에 존재해야 바이러스 변이가 생겼을 때에도 면역체계가 잘 작동해서 우리 몸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고령이신 분들, 당뇨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D 저하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줘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얼마나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혈증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조절해서 복용해야 하는데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고 비타민 D 수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000아이유 정도 복용하시면 돼요. 만약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편이시라면 초기에 3000에서 5000아이유 정도 복용해서 수치를 올려주고 그 후에는 1000에서 2000아이유를 유지 목적으로 복용하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비타민 D는 영양제 복용만으로도 쉽게 수치가 올라가요. 비타민 D 영양제는 대부분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함량만 고려하셔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고르시면 돼요. 가격이 저렴한 제품도 시중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전 후 한 달만이라도 꾸준하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비타민 D를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 뼈와 치아 건강 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드시는 종합비타민을 비타민 D를 함유하는 것으로 바꿔서 복용하면 간편하게 비타민 D를 챙길 수 있어요. 종합비타민 복용 시 전반적인 함량이 높은 약국비타민을 추천하는데요. 약국비타민 중 비맥스 시리즈,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 엑사라민 프로 등의 비타민 D가 1000아이유 포함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비타민 C 함량을 기준으로 볼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비타민 C도 코로나와 관련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꽤 있더라고요. 참고로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가 1일 1정에 비타민 C 250mg으로 가장 많은 편이었고 비맥스 시리즈 중에는 비맥스 에버가 1일 1정에 비타민 C 100mg, 비맥스 비비가 1일 2정에 비타민 C 500mg으로 높은 편에 속해요. 엑사라민 프로에는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은 백신을 맞기 전으로 챙기면 좋은 영양소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